하나, 둘, 셋 야 너무 힘들다 이거 쉐키 쉐키 예아 이야 누른을 어떻게 꾸어주고 있네용 청국장에 무슨 짓? 야 다 모여 4명 오케이 좋아 긴장해라 대미니 서브다 아 벌써 기대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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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자 그거 재민이 이쪽 부시지 좀 말라고 부시지 좀 근데 이거 슈프림 먹을 거야 진짜로? 어 왜? 내가 좋아해 어때? 어? 야 그거는 좀 멋있는데? AST 드림 투어 더 드림쇼 인 뱅코 한번 우리가 답글 한번 달아보봅시다 네 자 뭐라 쓸까? 아 아 아 아 아 대견하다 얘들아 누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? 저희 신이들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 둘 셋 팬 여러분들이 오고 있어요 네 팬 여러분들이 오고 있어요 제노야 제노야 나왔어요 이거 재민 어떻게 알았지? 이거 누가 스포 했어? 어머 걸렸네 착한 어린이상 누구? 나재만 어디든지 갈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나재민 자 이제 나재민 씨 바로 나야 드림에서 유행어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이 상을 투여할까 봐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요즘 유행어가 부진합니다 새로운 유행어를 기대하는 의미로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만드세요 숙제를 내주시네 나도 모르겠어 나재민 씨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만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지금 딱 됐다 딱 됐다 이거를 딱 이렇게 한 숟가락 딱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뭐 했다고 벌써 여러분 너무 나 좀 자고 왔네 그래서 궁금해 어? 나 아프지 않은데 안 그래? 아니 또 반죽 냄새가 나 그니까 윗걸음상처럼 나! 너 해봐 어! 컴피다 기타 만지면 안 되는 날이야 오늘 야, 아까보다 훨씬 나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, 아까보다 훨씬 나아 지금 콘서트 스포해줘 이따가 있나요? 제발 이따가 해주세요 이거 이곳에 포함해 큰일 나죠이? 얘들아, 그 무대는 복무대야? 돌출무대야? 누나는 그 하나만 봐도 행복해 어디로 갈까? 813무대 819-HE 굿